여러분, 이 남자는 무엇을 질질 끌고 가고 있는 걸까요? 몰래 찍힌 이 장면만 봐도 살짝 긴장감이 올라오죠. 반대로 이 사진들은 어떤가요? 딱 봐도 북한은 잘 살고 있다고 어필하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세상 행복한 척은 혼자 다 하는 웃음 뒤엔 사실 소름돋는 현실이 깔려있죠. 오늘 영상을 보면 우리가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함을 느낄 겁니다. 인터넷 상에 유출되버린 북한이 지우고 싶어하는 충격적인 영상 7가지 시작합니다. 첫 번째 영상은 한 여자아이와 어머니가 탈북을 시도하다 잡힌 안타까운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중국과 북한의 경계에서 찍힌 것인데요. 강 건너편이 북한이며 무리지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북한 군인들입니다. 꽁꽁 얼어버린 강에 서 있는 두 사람은 탈북의 실패에 체포되고 있는 아이와 엄마입니다. 사실 두 모녀는 국경 경비원 중 한 명에게 뒷돈을 주고 몰래 빠져나가고 있었는데요. 감시하는 눈이 너무 많았던 탓일까요? 이강을 반쯤 건너가다 다른 경비원들에게 발각돼 버린 것이죠. 다시 잡혀 돌아갔을 때 벌어질 끔찍한 미래를 알기에 딸은 펄쩍펄쩍 뛰며 울부짖습니다. 이렇게 탈북 시도하다 잡힌 서민들은 북한에서 가장 악명높은 정치범수용소로 가게 됩니다. 얼굴의 형체도 못 알아볼 정도로 맞는 고통만이 기다리는 정치범수용소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혼자 죽는 것도 무서운데 온 가족의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지금 이 모녀의 공포는 상상도 못할 것 같습니다. 3대를 멸족한다는 연자재 형벌을 받게 될 수도 있죠. 이웃들끼리 서로 감시하게 하며 겁먹고 도망칠 시도도 못하게 세뇌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영상 속 11살 정도 된 아이들은 김정은의 엘리트 스키장에서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는데요. 김정은이 편하게 윗공기를 마시며 리프트를 탈 때 어린이들은 몇 시간 동안 눈을 삽질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군인들이 투입된 사뭄한 감시 속에서 아이들은 발이 꽁꽁 얼도록 일을 합니다. 노동은 사계절 내내 지속됩니다. 이 영상은 2016년 한 인권단체가 유출한 충격적인 아동 노동착취 현장인데요. 영상 속 아이들은 약 8살 정도로 보여집니다. 학교에서 신나게 뛰어놀 나이에 철도에 내몰려 일하고 있는 아이들은 웃음기 하나 없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철길을 망치질하고 무거운 바위를 자루에 담아 들어올립니다. 무려 10시간 교대 근무를 하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노예처럼 일하는 것이죠. 심지어 철저히 무급으로 부려먹으며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려있습니다. 다음은 북한식량난에 관한 정반대 영상 두 개를 들고 왔습니다. 한 어린 소녀가 대홍단 감자가 커서 못다 먹겠다고 열창합니다. 그런데 장군님 사랑 속에 풍련든 감자들은 다 어디 갔는지 다음 영상은 완전 정반대의 현실을 보여주는데요. 어둑어둑한 저녁! 조심스럽게 중국 국경을 건너는 두 사람이 카메라에 포착됩니다. 북한엔 먹을만한 옥수수 알갱이조차 제대로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죠. 이 두 사람이 중국에서 얼마 안 되는 식량을 챙겨서 북한으로 다시 들고 가는 장면인데요. 국경을 넘나드는 것도 위험하지만 굶어죽는 것 외엔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목숨을 겁니다. 식량을 무사히 가지고 와도 마지막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바로 거두까지를 빗자루 삼아 눈밭에 있는 발자국들을 지우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삼엄한 감시를 피하고 이 식량 수급길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선 반드시 해야 하는 작업인 겁니다. 다들 뼈가 보이도록 말라갈 때 김정은은 반대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13년간 김정은 밥상을 책임졌던 후즈모토 겐지 요리사는 한 언론에서 그의 음식 취향을 언급했는데요. 감자전도 남다르게 고급진 스위스식 웨스티 감자전이 김정은의 소울푸드라고 하죠. 최애 에멘탈 치즈와 함께라면 한 번에 와인도 10병을 마신다고 합니다. 식단에 최상급 와규 스테이크와 생선 초밥이 나오는 날이면 꼭 챙겨 먹는다고 하는데 한 끼 가격이면 도대체 몇 명의 서민들의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지 가늠이 안 갑니다. 한간에 떠도는 소문 중 하나는 북한 정부가 관광객들이 방문할 법한 장소에 연기자들을 미리 투입해놓는다는 것인데요. 여기 포착된 북한 사람들의 수상한 모습을 보면 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찍은 외국인이 간 곳은 북한 자동차 판매점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매장에서 차를 쇼핑하러 온 것 같은 사람 중 한 명과 대화를 시도합니다. 그런데 말 좀 걸라하면 잽싸게 시야에서 멀어지는데요. 안에 있던 사람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서 있을 뿐이지 직원처럼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상한 점은 이 관광객이 판매점에 딱 들어가자마자 매장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차를 사기 시작했고 딜러들은 차를 보여주기 위해 분주해졌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 가짜 바이어들을 심어놓아 시민들도 실제로 차를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북한 정부의 쇼인 것이죠. 촬영한 남성은 북한 가이드가 북한 역시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현대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증명하기 위해 일부러 투어를 한 듯한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고 하는데요. 여기 또 다른 관광객은 북한에서 손꼽히는 컴퓨터실을 방문하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나름 최첨단 모니터 사양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책상엔 아무도 앉아있지 않습니다. 소름 돋는 사실은 컴퓨터실의 사람이라곤 관광객들과 북한 가이드밖에 없다는 점이죠. 자동차 판매점과 마찬가지로 이 장소 역시 북한이 현대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어설프게 해명하는 자리입니다. 평양은 북한 상류층이 밀집한 대표적인 플레이스죠. 깔끔한 도로에 차들도 얼마 없어서 애들이 도로에 앉아 놀고 있을 정도인데요. 이렇게 깨끗한 이미지 이면엔 판자촌이 있습니다. 이 노숙자 여인과 아이는 평양 외곽에 있는 쓰러져가는 집에 살고 있습니다. 외관상으로 봐도 마르다 못해 뼈가 앙상할 정도의 영양부족 상태인데요. 이 노숙자는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해가 진 밤에 밖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있는 기차역과 길 밖으로 몰래 나가는 방법에 대해 말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하죠. 특히 사람들의 눈을 피해 낮에는 도시로 나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노숙자 행색으로 도시에 나갔다가 보안관에게 체포되면 강제로 수용소로 보내지거나 사형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 청년들과 학생들은 반미 사상교육을 아주 체계적으로 받습니다. 바로 계급교양관에서 말이죠. 이 시설은 기관, 공장 그리고 학교에도 배치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틀어주는 세뇌영상 하나가 인터넷으로 퍼졌습니다. 갈수록 암담해지는 자본주의 사회현실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시작되는데요. 미국인들은 바닥에 쌓인 눈을 퍼담아 커피를 마신다고 합니다. 따뜻한 온기를 느끼려 컵을 감싼 손을 보며 이들의 간절한 바람은 일자리라도 구해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선전합니다. 노숙자들 옆에 있는 침낭은 숨을 거둔 친구를 싸놓은 것이라고 말하며 한순간에 어마무시한 공포물이 돼버립니다. 서방의 여러 나라들에서 집 없는 사람들이 성행하며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는 집세를 내지 못해 밖으로 쫓겨나고 있다고 전하죠. 갈 곳 없는 사람들이 침낭에서 쪽잠을 자며 추운 겨울을 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하도에 그냥 걸어다니는 행인들 역시 추위에 떨며 갈 곳 잃은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이 영상으로는 부족한지 미제는 조선인민의 철천지 원수라는 주제로 모임을 가지며 반미사상을 주입시키죠. 심지어는 우리 세대에 반드시 미제 침략자들을 경멸소탕하고 쌓이고 쌓인 민족의 원한과 분노를 풀어야 한다고 다짐까지 합니다. 오늘은 북한이 감추고 싶어하는 충격적인 영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퇴근 후 무슨 야식을 먹을까 즐거운 고민을 하는 삶은 안타깝게도 누군가에겐 상상도 못할 사치인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 땅콩이었습니다.